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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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벌써 오셨네요. 조명만 비싸거든요. 저는 사실 광고 느낌이 안 됐어요. 들어왔는데 소리 소문이 없다 그러면 제 눈에 거슬린 안 예쁜 거예요. 저는 그냥 당근 하거든요. 정말 예뻐요. 너무 예뻐서 예뻐요. 미학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해요. 다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이상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예쁜 거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뻐요. 제가 바꾸고 싶을 정도로. 사실 이 러그도 제가 지금 사고 싶어서 담아놨던 거예요. 대리만족. 근데 얼마 전에 유재석이 얘기한 거 보고 되게 와닿는데 악플이 자기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시는데 두번 욕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안 좋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그냥 무플하시라고 근데 좀 와닿거든요. 저희는 보통 안 좋잖아요. 이러고 말지 이걸 너 좀 왜 그래. 이렇게 안 하잖아요. 또 이게 예쁘셨더니 이게 되게 묵직하게 이렇게 딱 미학되어 떨어지니까 아마 얘가 옆에 있으면 더 약간... 너무 예쁘고 등장 옷이 옷이 옷을 입고 맛있겠지? 맛있겠지? 귀여워 와 여기 오늘 양과실 샐러드 주합? 주합이? 저녁에 양과실이 많아서 맛있을래? 그냥 이상해 오직 감독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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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예쁘다 애교 오직 오직 저녁에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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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이구나. 되게 좋다. 포스터 너무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가죽이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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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Где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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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